제가 호시가 진짜 안 지쳐 내가 안 되잖아. 계속 다시 혼내지도 않아 혼내지도 않고 다그치지도 않고 그게 정말 형이어서 그런 거예요. 우리는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. 저는 맨날 화내요 맨날 욕붙이고 여기 저희 세 번째 중에 못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게 애예요. 호시한테 제일 많이 지적받은 사람은 누구야? 아 너야? 너 춤 잘 추잖아. 명호 잘 춰. 너무 잘 추는데 잘 까먹어. 명호가 기억을 잘못해. 근데 그렇게 엄하시도 않은데 또? 그냥 나한테 제가 원한다면 어디 등분이야 등모로스한 낮에 넌 그렇게 하면 안 돼? 넌 그냥 내가 그렇게 하면 돼? 제가 왜 하면 돼? 시아리는 거니까 왜 자꾸 안 돼? 이거 너무 쿵. 해야지 이거 이거. 네가 영어 같잖아 영어. 도우 어